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어제 16장이 17장 그리고 18장 내일까지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심판이 어제 있었는데 그것을 더 상세하게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17장과 18장입니다. 17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존재는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가 누구인가 5절에서 바벨론이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큰 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큰 성 바벨론 이게 바로 음녀의 존재였습니다.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17장의 시작점입니다. 그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 계시록은 친절하게도 그 많은 물이 무엇이냐 물이 무엇이냐 15절에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백성, 열국, 무리, 방원 즉 모든 세상의 권세를 정말 밟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음녀는 또한 하나님을 모독했고 계속해서 우상과 짐승, 붉은용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며 취해 있었다.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이지요. 그 음녀, 그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를 마시며 즉 순교자들의 피를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1절에서 이미 이 존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붙드실 말씀 4절인데요.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제목은요. 더러운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정결함을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음료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음료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이 음료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짐승의 옷 색깔과 비슷한 옷을 입은 것인데 악한 존재들끼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치, 향락, 음란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금, 보석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금잔까지 들고 있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금잔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료의 존재, 바벨론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벨론의 영은 무엇일까? 역시 먼저는 음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란함이 이 세상에 너무 충만합니다. 동성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지 않은 음행과 간음과 음란물들과 이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핸드폰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음란물을 접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문제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음란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만몬이지요. 구약으로 본다면 아세라가 음란이고 바알이 만몬, 음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전에서 음행이 있었고 또 돈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만몬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몬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경배, 사랑, 충성, 성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것 이게 만몬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가능하지. 돈이면 에브리팅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 이야기를 만몬이 듣기를 즐겨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한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돈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도 버려요. 가족도 버려요. 직장도 그냥 돈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고 모두 돈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말 하는 것 사단이 만몬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에 팽배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만몬을 같이 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유 아유 묵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만들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는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싶은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만몬의 역사이고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은 다 바벨론의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좋지 않은 것들과 음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치와 향락 온갖 속이는 것들과 꾸미는 것들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것이다. 10년도 더 전에 일입니다. 전도사 사역할 때 한 고3 아이가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났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야 그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 가정환경이 어렵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돈 주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설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하는 청소년이 있다. 죄송하지만 뒤통수를 하는데 딱 때리고 싶어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셔 주일에는 정말 예배 드려라 하나님 믿어봐 지금의 믿음의 실험을 할 때가 아니겠냐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어린 세대에만 있는 문제일까 우리도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 때문에 좌절되고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만모는 아주 뿌리 깊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부여했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없던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던 사람들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부여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여함에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어렵고 심각한 재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 쉽지 않죠.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보느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 심판받을 존재들이다. 그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따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이기리로다. 누굽니까 그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해서 어린 양과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던 자들은 짐승과 열 왕들입니다. 악한 세력이죠. 아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들은 패배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나왔지만 싸움이 안 됩니다. 사당 권세가 엄청나 보이고 금은, 보하 모든 것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은 굉장히 무력해 보여요. 제가 양이 얼마나 전투력이 없는지 제주도에서 봤는데요. 양이 이렇게 먹이를 먹이는 그런 카페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주 거의 저만한 양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양이 와서 발을 제 앞에 탁 올리는데요. 서가지고 발을 올리는데 저만 한 거예요. 정말 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발이 한 요만했나 그런 것 같아요. 발톱도 없고요. 정말 공격력이 얘네는 제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릴도가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홀로 승리를 누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전쟁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승리의 비결 절대 승리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당연히 지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알려주셨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NIV 성경을 보니까 Faithful Foll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믿음직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팔로잉 따라간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실제로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곱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10절 11절 조금 어렵지만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곱 왕은 사단에 세력 일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섯은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30% 전력밖에 없는데 사단은 이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그마저도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머지 하나가 올 거예요. 그러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마저도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긴 하는데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발악하고 있고 그러나 그 때와 시기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사흘 반 3.5의 시간 잠시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그 시간만 허락된 것입니다. 또 뭐 여덟 번째 존재가 왕이 나오는데 그게 그것도 그마저도 일곱 왕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 끝은 어지냐 멸망이다. 그러니 이 사탄은 끝날 존재들입니다.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17장 16절에서는요 그마저도 이 사단의 그 세력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음료를 배반해요. 열불과 그 짐승들이 음료를 죽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바벨론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제국들은요 제국들이 다 바벨론이다. 꼭 딱 들어맞는다라고 말하기만은 어렵지만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멸망한 겁니다. 내부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사단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망합니다. 강력해 보였지만 힘의 통치가 어디까지일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모든 돈과 금은 보아 다 갖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멸망한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실상이고 사단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사단 왕국의 정해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목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주목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또 나는 그럼 누구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다른 존재 아니고 어린 양 따라가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원수와 싸울 때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은 다윗이 골리아과 싸울 때 그냥 자기 능력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숙련된 싸움꾼이었어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어떤 전투력 자기의 어떤 힘 그게 아니고 골리아 앞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사실은 다윗은 싸움터에 나갈 때 선수 교체를 한 겁니다. 자기가 나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아시 달려올 때 골리아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외치면서 나아가잖아요.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불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오늘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외쳐야 할 이야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음란과 만몬과 돈과 화려함과 사치와 향락으로 나오냐? 그래 그거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나는 오직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고등부의 한 친구가 이번에 입시를 본 친구입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자기는 대단해요. 그 친구도 생각해보면 리즈하울즈의 중보기도 책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시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대기하는데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전공책 시사책 면접 준비책 이런 거 보면서 외워야 될 거 다시 또 외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져간 책은 중보기도 책이에요. 이 친구가 된 게 재미있는 게 아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책을 내가 안 가져왔다. 다른 친구들은 그러한 책들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대요 사실은 아 내가 전공책을 갖고 왔어야 됐나 보다. 그런데 그 시간 갑자기 드는 마음이 그래 그러면 오늘은 기도하는 날로 잡자. 오늘 기도하는 날이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앞에 이렇게 이름들이 떴나 봐요. 그런데 이름이 감사하기도 실명으로 떴대요. 그런데 그 실명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짓밟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기도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런 기도 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면접 볼 때 안 떨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지요. 지금 사실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 아이들은 떨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갑자기 진노가 임하게 하시고 저는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이 떨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이름들을 올려드립니다.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이 평생에 시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기도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기도예요. 어른들은 언제나 수능 때 기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전국적으로 불교고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카톨릭이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합니까? 사실 마음에는 다른 아이들 다 짓밟고 우리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어느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신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치열한 사실은 정말 치열한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기도 해야 하는 기도가 저는 바로 그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임하는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예수 사랑으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7장 4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의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에 주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정결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만몬에 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휘둘리고 빼앗겨 왔다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 함께 정결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더러운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 나라의 더러운 것들 바벨론의 더러운 것들에 가증한 것들에 음란한 것들 주님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꾸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투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저희들의 손에서 놓게 하여 주시고 음란함과 만몬이 주님 저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금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금은 보석 주님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랄지라도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세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정결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정결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그 팽배한 그 음란과 만몬의 영들 나세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 그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이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함께 영적 전쟁 모든 전쟁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손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돈으로 음란함으로 만만으로 다가오는 영들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일들이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승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승리가 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